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단계야. 15미터가 넘는 강에다가 돼지를 버려야 한다. 1시간이 넘어가면 위험해. 신고받고 왔습니다. 야, 이 사람 잡고 있어?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가야 됩니다. 나오세요. 여기 서세요, 여기. 확인 끝내면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. 미안한데 저 정말 가야 됩니다. 신부님. 야, 여기 살인사건이야. 이거 뭐야? 가야 돼요.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저, 저 뒤로 보라고, 사진처럼. 이리와! 이리와! 가르세맨! 멈춰라! 멈춰라고! 끌고 가는 길이 사악하다. 시내가 오고의 길을. 반대 조심하세요! 멈춰라! 저 선생님 사이란 거 맞습니다. 그런데 애가 원래 4살 상태였다니까요. 제발 가집중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